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과 관련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요. 또 10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 기대감이 나왔던 카카오에 대해서 주주들은 주가가 다시 꺾일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앞서 SK증권에서는 카카오의 3, 4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또 4, 4분기부터는 추가될 신규 서비스를 고려한다면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나쁘지 않은 전망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기업 신뢰에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번 장애로 피해보상 정책까지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카오는 한은의 빅스텝에 영향을 받으면서 쪼개기 상장, 임원진 이슈 등 여러 이슈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카카오의 먹통으로 대규모 혼란을 빚은 만큼 우리나라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로는 혼다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전날 업계에 따르면 엘지엔솔은 도요타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도요타 미국 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또 이르면 연내의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자동차 업체까지 엘지엔솔에 손을 잡게 되는 건 엘지엔솔의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 그리고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현지 생산 배터리를 확보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혼다에 이어서 도요타도 납품 계약을 맺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 시장에서 선제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LG 엘솔이 도요타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와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저커버그는 한종인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상현실, VR기기 개발과 제작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올해 SDC에서 개방성을 강조해온 만큼 양사의 협력을 통해서 VR기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다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VR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메타의 협력 가능성은 사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저커버그는 갤럭시 S7 공개 행사에 참여해서 삼성과의 VR 사업 혁명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커버그가 협업을 제시한 건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진한 메타의 VR에 러브콜을 받은 삼성전자가 메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함께하게 된다면 역대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삼성이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들이 서울 시내 운행을 거부하면서 서울 도심 건설 현장이 올스톱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주부터 레미콘 업계의 파업으로 시멘트 타설 공사가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 그리고 건설사의 손실 등 이렇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건설사 측의 운임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지금 의견이고요. 지난 7월에도 운반비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단행했었습니다. 당시 향후 2년간 24.5%를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는데 또 다시 3개월 만에 집단 행동에 나선 거고요. 또 건설사와 레미콘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협박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 도심 공사가 줄줄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사들에게도 피해가 막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